편의점 어때, 편의점? 그냥 삼각김밥 하나씩 먹는 거 어때요, 그냥? 그냥 삼각김밥 어때요, 오빠? 근데 또, 이거 또 들어와! 야, 이거 먹는 거 어때? 여기! 아, 여기는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여기 서서 먹으면 되지 않아? 빵 하나! 거기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돼? 괜찮을 것 같은데, 형? 먹다가 이... 야, 서서 먹으면 되지! 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뭔데? 어, 좋다, 좋다!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이거! 군밥, 군밥! 군밥 가, 군밥 가! 군고구만 지금 사겠어? 군밥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그래,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군고구마 여기 안에서 혹시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군고구마 한 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형, 형, 너 너무 많이 몰렸다! 안에서 먹을 수 있대요! 아, 진짜, 진짜! 저희 군고구마... 하나씩만... 하나씩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과일을 이렇게... 몇 분이시죠? 저, 네 사람이요! 군고구마 조그만 거 하나씩, 네 개만... 제일 조그만 거! 우리가 빨리 가야겠다! 근데 여긴 진짜 안 들어오겠다? 촬영하는 줄 알고 안 들어올 거야! 여기가 딱이다! 우리한테 여기가 딱이야! 딱이야! 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은데? 몰랐는데? 야, 이게 밖에... 큰일 났다, 소문나서! 고맙습니다! 군밥이 더 빨리 먹으면...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쿵밤으로 할 걸! 군밥이 더 빨리 먹을 텐데, 하나씩만 먹으면 되니까! 아, 큰일... 아니, 어쩔 수 없지! 아, 되게 큰 거 줘요! 아, 되게 작은 거 잡으려고... 근데 맛! 맛! 석진이 형! 늦어서 제일 큰 거 잡았어!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죠! 어떻게든 안 들어오시면 인정해주세요! 야, 맛있다! 어쨌든 안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스피리지! 아, 그거 진짜 맛있다! 우와! 이거 설탕 뿌렸나? に정 야, 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이야, 이야. 얘야, 얘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얘야.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빨리 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갖고 와. 입전장 다 나간다. 입견장 다. 빨리 먹으라고. 오지 말라고 그럴까? 됐어. 됐어, 됐어. 클리어. 오케이. 무인도 탈출 성공이고요. 와, 이거 무인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